그럼 갈비를 좀 자서 거기서 살아갈 거니까 그때 좀 사서 콜라를 좀 해보고 갈비를 먹어봅시다. 그것은 1인용법. 알겠습니다. 1인용법 한번 만나보자. 그리고 이쪽으로. 미동. 여기는 그러니까 옷방인데 모자도 모자대로 옷방 겸 잡동사기를 이게 택배예요? 이거 다 온 거예요? 이 사람이 뭘 사는지 봅시다. 또 공동기구 뭐 이런 거 아니야? 아니 하나씩 까봅시다. 이거 엄청 많아. 돈이 가야지. 아 돈이 왜 나고 정이 가요. 아니 왜 가면 나. 그냥 놔봅시다. 어떤 물건을 돕고 연예인들은 사는지 아니 근데 그거 자를 때 기분이 제일 자릿하다고. 그러니까 물건을 또 끊어야 돼. 아 또 신발을 샀어? 아니 뭐하러 또 샀으면 신발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. 발 몇 분이에요? 70이요. 이거 좀 작아 보이는데? 아 그거 좀 작다. 작지, 작지. 가봐봐봐. 가끔씩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. 수정은 안 잡는데 몇 정도. 야 이거 나도. 예쁘다. 이거 나도 딱인데. 맞아요? 난 딱이에요 딱 지금. 아 저는 약간 지금 발이 불편해요. 가끔씩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지인한테 인심을 쓰는 거죠. 아 진짜로. 네모니랑 같이 쓰면 그런 일 많아요. 따로 뜯어봅시다. 이거 온도가 이랬고. 하나 둘 셋 넷 다섯. 아 이거는. 가루인데요. 아 레모네이드. 레모네이드. 이게 뭐냐면요. 이거 왜 사요 이거는. 이거 엄청 양도 많아. 이게 왜냐하면 레모네이드 요즘에 파랗게 파는 데 있잖아요. 그런데 집에서 파랗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몸에 안 좋지 색소 넣어서. 색소가 그런 거 아니야. 합성 착생력 이산화 티타닌이다. 그러네요. 아니 송식 까봅시다 이거. 엄청 많아. 나한테 이거는 의상이야. 뉴욕 양키스 보자. 누구나 입는 국민 아이템인데. 도맛을 한 번에. 또 신발이야? 이거는 빈티지. 근데 진짜 잘 산 것 같다. 그거에 한 3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는 거죠. 김지훈 쇼핑 분량으로 제대로 지고. 표시가 마시고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빨리. 지윤 씨 어머님에게 전화해가지고. 어머니 전화해. 아니 갈비찜 레시피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특징이 뭐예요? 약간 그 국물이 굉장히 이렇게 진득하면서. 자작자작. 달짝지근하면서. 딱 따로 콜라찜이야. 자 어머니가 지금 콜라찜을 동시에. 아니 갈비찜도 갈비찜인데 갈비찜 그 양념 남은 거에다가 밥 비벼가지고. 아우. 아우. 비슷하다. 갈비찜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. 엄마 나야 뭘 내야. 네가 전화. 왜. 네. 엄마 일단 그러면. 어 강호동 형님과 한번 얘기해봐. 네. 어 강호동. 알았어. 엄마 숨소리가 왜 그래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저 맨발의 친구들 강호동입니다. 아 예 안녕하세요. 지훈이가 혼자 산다 그래가지고요. 이 양이 같이 밥 먹는데 이제 뭘 먹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. 지훈씨가 엄마 손맛이 들어간 갈비찜이 먹고 싶대요. 네. 갈비찜을 좋아해요 고기를요. 고기를 좋아하는데. 어머니 그러면 갈비찜은 어머니만의 어떤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? 요즘은 간단하게 하는 갈비찜이 있어요. 네. 이것저것 많이 안 넣고요. 양파를 좀 많이 넣고요. 양파 많이 넣고. 그러면 어머니 고기하고 양파하고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? 갈비가 1kg이면 양파도 1kg 정도 넣어야 돼요. 1대1 비율로. 네. 어머니 그리고 또 중간에 헷갈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우리가 근데 사실 여기 온 목적이 혼자 밥 먹는 조커 연예인들을 밥을 같이 먹자고. 그렇지. 같이 먹어야 좋으니까. 가장 같이 드시고 싶은 분 전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거 친구들과 같이 먹는 맛이잖아요. 그렇죠. 일단 그러면 어. 연기자? 다른 분? 연기자. 이기우 씨라고 아시나요? 네? 이기우 형님. 아니. 그 형님 근데. 연기 잘해. 연기 진짜 잘해요. 영화 많이 하고. 영화 많이 하고. 제과인데. 영화 몇 거가? 엄청 진지해요. 갈비찜에 대해서 평화는 없어요. 음식, 갈비찜 위주로 찍자.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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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과예요 저 형. 요. 뭔지야. 어디야? 회장에서 일했지. 요. 아 그래? 그럼 지금 끝날 때 됐겠네? 요. 이제 꼭. 그러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.